당황했네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당황한 노래 별하늘을 들으셨고요 여러분 당황한 곡 놀이터라는 노래인데 저희 맨날 이렇게 막 시끄럽고 막 이런 것만 해가지고 조용한 노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조용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할만한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다른 얘긴데 저번에 공연을 하는데 어떤 관객분 처음 뵀어요 그런데 막 저게 신난다봐요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하시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이러다가 이러다가 다시 앉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냥 까닭까닭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응만 해주시고 소리 질러주시면 겁나 힘이 되니까 딱 끝날 때 수줍어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다가 딱 끝나면 와 이것만 해줘도 우리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들어가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편은 아 다음곡 이제 누리터 할건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부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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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예요.